이 소비가 내리는 오늘은 사랑하는 그대의 생일날 우리 사람들 초대할까? 아니? 배달이? 배달이 초대해? 응 또? 피성희 피성희 초대할까? 응, 저희 친구 좋아하고 있는 거 봐서 아, 싫어 왜, 왜, 왜? 왜 싫어? 뭐지? 부끄럽네? 싸웠나요? 부끄러워 부끄러워? 야, 부끄러운 게 뭔지 알아 너? 벌써? 피성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부끄러운 거 아니야 조이야 결혼하고 싶어? 응 남편 결혼하고 싶다고 했는데 고개 끄덕거린 거 봤어? 결혼이 뭐야? 결혼이 뭔데? 휘성이랑 결혼하고 줄어라 어떡해 조이야, 그럼 휘성이가 좋아, 아빠가 좋아? 꼭 나오는 질문이지요 어머어머 휘성 휘성 어머어머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휘성 어떻게 해? 어떠셨어요? 어때? 딱 저랬어요 우리 남편 휘성이 찾아갔다, 지금 지금 휘성이야, 휘성이 나와 지금 뭐, 뭐, 뭐 울었다, 지금 울었다, 울었다 어머어머어머